베베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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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타임 너무해 캠핑 가는 날 비가 오다니 얘들아 뭐하니? 어서 캠핑 가야지 그쯤은 비가 오는걸요 너무 속상해요 우리 집을 멋진 캠핑장으로 바꿔보는 건 어때? 엄마랑 캠핑할 사람 여기부터라 여기가 우리 캠핑장으로 딱인걸? 하지만 캠핑 텐트도 없는데 우리가 만들면 되지 자 여러분 어떤 캠핑 텐트를 원하시나요? 의자가 있어야 해요 난 캠핑 텐트에 인형이랑 쿠션을 놓을 거야 우와 멋진 캠핑 텐트가 되겠는걸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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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 텐트 우리 함께 꾸며봐요 의자 쿠션 탕뇨까지 포근한 텐트 완성!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너무 마음에 들어 유니콘 나도 텐트 마음에 들어 엄마 유니콘도 마음에 든대요 잠깐! 이건 우당탕탕 해족들의 텐트야 우당탕탕 해족? 우와 멋진데? 가만! 텐트에 손님이 찾아왔네 손님이야? 늑대가 찾으러 왔다 아우 아빠였잖아 들켰나? 들켰나? 네 응찍 응찍 그림자놀이 우리 함께 맞춰봐요 이건 뭘까 저건 뭘까 그림자놀이 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진짜 캠핑장이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텐데 맞아 전에 캠핑 갔을 때 아빠가 마시멜로 구워줬는데 먹고 싶다 자자자 여러분 캠핑에 간식이 빠지면 안 되죠 기대하시라 따끈따끈 간식이 왔어요 와 노릇노릇 마시멜로 우리 함께 먹어봐요 조심조심 호흡으로 한 입에 먹어요 와 비가 그친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캠핑도 끝난 건가? 아니요 더 놀아요 더 더 더 보라랑 유니콘 캠핑 갈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저요 저요 요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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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펜트 우리 함께 꾸며봐요 의자 쿠션 탕뇨까지 포근한 택시 완성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춤축축축 그림자놀이 우리 함께 맞춰봐요 이건 뭘까 저건 뭘까 그림자놀이 예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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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릇노릇 마시멜로 우리 함께 먹어봐요 조심조심 호흡으로 한 입에 먹어요 와우